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일부 청구와 소멸시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06-625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자작계절 이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자산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가 상고로 했는데 파기환송이 되었고 결국 신탁회사가 상수화 사건이죠. 이 시행사가 2013년 3월에 사업비 채권에 관해서 피고 신탁회사와 정산합의를 합니다. 시행사가 부동산을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금 이런 것들을 제일수익자 남은 돈이 있으면 시행사를 가져가는데 그래서 A와 B라는 사람은 채권자로서 사업비 채권을 압류추신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대출금 먼저 갖고 남은 돈은 시행사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 시행사, 이 시행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채권에 대해서 A와 B가 압류추신명령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들과 3S는 각 집핵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하고 3S라는 사람이 이 집핵채권을 양도받은 거예요. 결국 채권은 이제 원고들하고 3S라는 이 회사가 사람들이 채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피고가 시행사한테 사업비 명령으로 27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하니까 공탁을 하더라도 갖고 있기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원고와 3S가 2017년 2월 1일 날 피고를 상대로 27억 원을 각각의 채권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지급 청구를 합니다. 이러면서 9억 원, 9억 원, 9억 원, 9억 원 이런 식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게 된 거죠. 1차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던 중에 원고들은 일시만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원고하고 3S의 채권은 27억 원이 훨씬 넘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라고 칩시다. 각각 50억 원씩 150억 원 이렇게 쳐요. 50억 원이 50억 원씩인데 지금 피고한테 피고가 시행사지에 줄 돈이 27억 원이니까 각각 9억 원씩만 청구한 겁니다. 자기 채무 50억 원 중에 9억 원만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일시만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원고들은 모두 해서 9억 원을 가져갔는데 3S는 폐소를 했어요. 항소심에 갔더니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3S는 폐소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원고들은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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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S는 전부 폐소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7억 중에 18억 원 원고 피고가 가져갔는데 나머지 그거 또 남았잖아요. 이 남은 9억, 3S의 폐소 금액 9억에 대해서 2019년 1월 9일날 소우를 다시 재개한 겁니다. 4억 5천씩 다시 달라 이렇게. 그랬더니 소멸시효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죠. 문제는 이겁니다. 정산금 채권은 상사 채권 시효로 5년이다. 그래서 2018년 3월 14일날 시효가 소멸한다. 즉, 아까 말한 이 피고가 시행사에게 정산 합의를 해서 했던 통보한 게 2013년 3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산 합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그런데 2018년 3월 이전에 1차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갔어요. 2차 소송은 2019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유다. 그렇다면 1차 소송에 의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부 청구 명시지, 시효 중단은 일부만 된다. 그러니까 일부 청구 시 시효 중단은 일부만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을 잘 기억해주셔야 돼요. 원칙인데 내가 이거 청구해. 청구해라고 하면서 다만 일부만 청구하는 거고 나중에 소송 기획에 따라서 확장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확장, 나중에 계속 실제 확장 시에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손해가 100억인데 1억만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손해액 확장되면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일심하다가 나머지 한 99억을 추가하게 되면 이 99억의 시효 중단은 소재기시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확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냥 시효 중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 확장을 하면 소재기시부터 시효 중단되지만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일부 청구한 거에만 시효 중단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확장의 의사표신은 뭐냐. 이거는 권리 행사를 최고한 것이다. 이제 시효 중단 중에 하나가 이거죠. 권리 최고를 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 제기를 하면 행사할 듯 최고한 때부터 시효 중단이 됩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 1차 소송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소재기를 하면 시효 중단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확장을 안 했고 1차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하고 그대로 확장도 안 하고 끝나버렸죠. 안 했고 종료 후 1차 소송 확정된 이후에 종료 후에 6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국은 시효 중단이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2018년에 나머지 초과한 부분 18억을 초과한 나머지 9억은 시효 중단, 시효가 완성돼서 다시 2차 소송에 의해서 원고들 청구는 다 기각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일부 청구 시에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일부 청구만 할 경우에 확장한 뜻을 밝히면 그리고 실제 확장이 되면 확장한 그 시점이 아니라 소재기 시점부터 시효 중단이 된다. 그 다음에 확장의 뜻을 밝힌 것은 권리 최고, 이행을 최고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최고한 때부터 시효 중단이 된다. 이 두 개가 다 안에 믹스가 돼 있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전 1차 소송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폐쇄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시효 일부 청구 시 시효 중단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의미의 확장 이거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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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